아이브 아이브 피아이유 앰퍼샌드 트레이닝 림펀프에 후원 2000포인 투자하였습니다 야 이거 3회 미스 와 야 이건 좀 참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참 궁금하네요 그 뮤놀이 15짜리가 노트가 84개인가 70개가 80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미션 브리핑 받으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미션 타임 자 뭐 설정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설정은 자유롭게 하시고 미스 많이 내면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조건이 리우놀이 15 3에 2제곱하면 9잖아요 3에 3제곱하면 27개가 그렇게 뻥 그렇게 뻥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스를 많이 내면 돼요 근데 죽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미스는 철자를 많이 내라고 네 근데 미스 10개 내면 59,000원 하지만 노트수는 71개 이거 제가 봤을 때 미스수 10개가 이거 시스템적으로 돼요? 총 노트수가 71개면은 비율상 10개가 좀 애만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 욕심을 좀 내가지고 죽는 거겠죠? 안전빵하면 노잼이에요 방송 아 근데 이분은 왠지 궁셔체 날 것 같애 왠지 왠지 여기서 미스 더 안 낼 것 같은데 아 라코님 여기 3스테이지면 피크하면 죽을 셔터 달아요 예 일단 깨깨 깨셨고요 한 9개 나왔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V 돼요 again 오오오오오오오오옥 3원 후원 감사합니다 2만원 벌었다